안녕하세요. 종로삼가 근방아저씨 이종훈입니다. 오늘은 여자용 패션 목걸이와 패션 팔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박스체인에 스틱이 달려있는 디자인인데요. 데일리로 멋스럽게 착용하실 수 있는 패션 목걸이와 패션 팔찌입니다. 목걸이와 팔찌 스틱에 고객님의 이름을 영어 흘림체로 넣어드려서 남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패션 목걸이와 패션 팔찌입니다. 그럼 잠시 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아직 근방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계속 지켜봐주세요.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단골 고객님이 구매해주신 멋진 패션 목걸이와 패션 팔찌를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네 그럼 한번 꺼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드리겠습니다. 목걸이부터 한번 꺼내서 살펴보겠습니다. 예 전체적인 모양 한번 쭉 볼까요? 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박스체인입니다. 박스체인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 앞에는 이렇게 장식이 달려있습니다. 이런 모양입니다. 네 모양이 좀 특이하죠. 네 그리고 여기 스틱이 이렇게 달려있는데요. 이 스틱에 보시면 고객님의 이름을 영문으로 깊은 각인으로 예 이쁘게 넣어드렸습니다. 예 이건 뭐 앞뒤로 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요. 고객님은 뒤에는 안 넣고 앞에만 넣으셨습니다. 뭐 각인은 영어, 한글, 한문, 숫자 뭐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. 예 요 스틱의 크기 한번 볼까요? 예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. 네 길이 한번 재보겠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요. 네 한 20mm 정도 나오네요. 예 그리고 앞에 장식은 열고 닫는 장식이 안보이죠. 네 체인의 뒤에도 다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예 요게 바로 이 앞부분에서 열고 닫고 합니다. 음 여기서 열고 닫고 하는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 이쪽에 보시면은 음 여기 보시면 살짝 끊어진 부분이 있죠. 예 요 끊어진 부분인데요. 요기 살짝 누르면 예 벌어집니다. 그래서 요기로 해서 이렇게 빠질 수 있고요. 또 요렇게 낄 때는 요기 살짝 밀어서 예 밀어서 예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예 그리고 요거 한번 착용한 모습을 한번 제가 목상에다 걸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직접 착용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착용하고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요. 예 바로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. 음 멋지죠. 네 뭐 데일리로 평상시에 착용하시면 아주 멋스럽게 착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지금 요거는 18K 골드로 선택을 해 주신 거고요. 색상은 로즈골드로 해도 또 아주 예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좀 피부가 하얀 피부라면은 이제 로즈골드가 훨씬 더 예쁘겠죠. 네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요 박스체인은 음 굵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요 굵기는 한 1.7mm가 나오고요. 요것보다 조금 가는 줄이 또 있습니다. 1.3mm도 가능하고요. 요거는 이제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서 굵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일반 커브체인하고 요 박스체인하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일반 커브체인이라는 건 가장 기본체인 아시죠? 그 체인하고 요 박스체인하고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요거는 중량이 어떻게 나왔냐면요. 14.37g으로 3.83도 나왔습니다. 예 그리고 고객님은 이제 보통체형이시라 길이는 42cm로 해드렸고요. 예 그 다음에 팔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팔찌도 모양은 똑같습니다. 네 팔찌 모양도 똑같습니다. 스틱이 있고요. 스틱에 똑같이 영어 이름을 넣어드렸고요. 스틱의 크기도 똑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대볼까요? 네 스틱 길이도 똑같고요. 크기도 똑같습니다. 물론 이제 열고 닫고 하는 요 부분도 똑같고요. 물론 이제 박스체인 굵기도 똑같습니다. 길이만 다른 겁니다. 팔목에 착용을 하시면 에이쿠 제가 한번 여기다 한번 대보겠습니다. 네 이런 느낌이 좀 날 수가 있겠죠. 네 데일리로 역시 심플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팔찌의 중량이 어느정도 나왔냐면요. 7.66g으로 2.04돈이 나왔습니다. 네 그리고 길이는 17cm로 고객님한테 딱 기본 고루 사이즈입니다. 목걸이는 42cm, 팔찌는 17cm 네 예쁘죠. 이렇게 데일리로 멋스럽게 착용하실 수 있는 패션 목걸이와 패션 팔찌입니다. 오늘은 단골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18K로 제작된 패션 목걸이와 패션 팔찌을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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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